자 1일 도전 와 이게 뭐야 완전히 강한 녀석인데 이거 엘리트가 정말 바글바글하네요 4마리? 어 5마리? 1, 2, 3, 4 아니지 1, 2, 3 3마리밖에 못 잡아 이러면 승천이랑 똑같이 더 받은 엘리트를 가져와라 극조반에 엘리트 가는 거는 조금 자살 행위겠죠 근데 뭐 코스트 4개라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킹짱 해체 생으로 쓸 수 있음 정답 참고 킹 짱 해체 강해요 확실히 코스트 4개로 시작하니까 너무 편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진 겨내기 발 놀림 으 으 으 으 으 어? 아드? 아드 빠따 주시봐 아니 무력화는 왜 줘 인마 카드 실력 오졌다 이 정도는 해야 카드 게임 하는 거지 옆에 엘리트 4마리 쪽을 가는지 아니면 여기 불 2개를 보는지 뭐 생각을 해봅시다 실력 게임이었던 거임 무력화 두 장 무엇? 아이 어지러움 잠깐만 패스트 모드 켜져 있는데 왜 이렇게 느려?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? 더 빨랐으면 좋겠다 아이 가지를 준다고? 패스트 모드가 왜 느려진 것 같지? 아이 솔라드려 아니 삽을 왜 줘요 카우 카우.. 실력 오졌다 아 희귀 카드를 보상으로 쓰는구나 희귀 카드 희귀 카드 딱히 회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 능지가 왜 나와 아 나 오리아르콘이지 원래 오리아르콘은 까먹을 때 쓰는 겁니다 잘 가요 아 나 오리아르콘은 까먹는 게 아nom 명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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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개돌여? 왜? 왜? 왜 개돌여? 아 속 터진다. 원래 이 속도에요 개녀린거 같은데 이 속도 아닌데 포션은 얻어놓고 쓰지도 않네 아 졸라드려 시작힘이 7입니다 시작힘이 7입니다 잠시만요 유튜브 보다가 생산은 처음 본다고요?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? 강철의 폭풍 강철의 콩콩 두루마리를 내가 돈 주고 사는 날이 오다니 영화로만 보다니 내가 언제 영화 출연을 했었더라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군요 그 디딤 가방 나온다구요? 엄청나게 많은 아드레날린 고대의 자세트 엘리트 보상이요?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약이 좀 더 끝난 날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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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주 안 되는 버그가 있어요? 아! 룬 12면체 발동 안된다. 나야. 예비 무력화 비행기 포션 쓸 때 체력 차는 거요. 룬 12면체. 망단. 망단. 단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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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튕겨내기. 예비. 고개. 죽죽죽. 연구. 연구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내 안 돼 버렸어. 저 망할 놈. 도우 만드는 놈. 농담. 핸드. 대단. 그러면은... 하늘. 예. 네. 이. 교사 걔도 폭주 아드 망단 2번 긴 공격 업 대신 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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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잔수왕 필요없잖아 고개 아드 교살 계도 해체 부르기 여기서 멈춘다고라? 퓨빙 퓨빙 압독 단퓨밖에 못 깎았어 택의 아드가 몇 장인데 택의 택의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편안 아 고통 고통님 아 고통 또 있어 미친 고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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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동 두 장이 나에서 뭐? 프리킴! 이번 턴을 보기 위해서죠 저 그거 안 샀어요 비행기 안 샀어요 1513점 비욘드 퍼펙트 이지 오늘 1도가 정말 쉽네 그러게요 저주로 데미지 받아도 퍼펙트이 뜨네요 그럼 저주로 데미지 받아볼게요